우리 야수호 전신은 얼랭이였네 레오나랑 아 브론즈였네 야 인베 갈까? 나 인베 갈까 얘들아? 고 가자 그럼 야 근데 나 이거 전멸 말고 다른거 썼어야 되는데 유치화들로 써야되는데 좋대사 좋대사 얘 도망가 야야왜 싸워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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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웨어 오우вор잇 왜 얘네또 물투게 이색얌 뭘 빠개 뭘 빠개 뭘 빠개 아이 꺼져라 너 블리츠 너 블리츠 보인다 너 너 가라고 가라고 어디갔어 둥글게 둥글게 하이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아 이거 정글리게 개구져 포윗자를 왜 가 여기서 포윗자 가면 지옥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소가 뽀삐를? 저말든 뽀삐를? 오오오오 야소 잘하나보네 이는 갱갈대만 쏘야 되겠다 야 W 딜 없어요 근데 좀 느려져가지고 어어 정말쓰게 돼 어 뭐야! 아잇! 아잇 다음에 먹어야지.. 오 다시 왔다 오셨다 오셨다 아잇.. 아잇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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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거 노린 사실 이거 노린거예요 으쌌다 으쌌다 어 뭐야 야 가 그냥 가 임마 야 엄마가 소독장 따라하지 말래 가 가 가 가 가도 잡을거 같은데 뿡 잡아 잡아 그렇지 어디 어디 우리 정글 넘봐 이새끼들아 어디 어디 우리 정글을 넘봐 이거 진짜 극후방 가야되겠다 야 신신눈은 극후방 가야되겠다 야 뭐 답도 없어 이거 15알 정글링 그감이야 어 이걸? 아 들어가지 아이씨 들어가지 야 아리 간다 아리 간다 아리 간다 이거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오 야소 오 이거를? 어디가 가지마아 가지마아아아 가지마 가지 가지마 어디 가지마 가지마 이 년아 어디 플래시로 뛰어다 보려고 이새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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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헛 진입 업허치기 헛 하하 까르르르륵 오 땄어 오토배 굿 아이고 아 갑자기 그럴만하니까 갑자기 하고있을편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야소 오오 오오 야필패 오 이거 투패 슈퍼세이브 오오 슈퍼세이브 어? 이새끼 이새끼 봐준다 윙 더블유뿡 어씨 어씨 굿 좋아 어씨용으로 딱이야 자연스럽게 갱 가는척하면서 CS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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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아앗따 넘버치기 요들새끼 엇버치기 온다 이 새끼 막타노릴거 같은데 이거 야소새끼 이 슈바새끼 이럴줄않았다 내가 안도와줄거다 이년아 어? 아냐 도와줄게 핫 이라샤이마셋 이거 도와줘야되나 말아야되나 뭐옹? 엄마가 신지들은 따라오지 말랬어요 아 이건 이건 안돼 아 내 페인님 아 가버리안 너 일로와 너 내가 더 빠르라 이년아 야 이 새끼 왜 그렇게 빨라 피해주고 너 일로와 이 새끼 아 졸라 빠르네 아 이 새끼는 왜 나보다 빨라 아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나보다 빨라 나보다 빨라 이씨 속도에서 우월감을 느낄 줄이야 갈까? 어디갔 어어어 아이고 아이고 방긋뿐 이라샤 이리 오세요 형님 아앗 개빡치겠다 뽀뿌이 뽀뿌이 개빡치겠다 뽀뿌이 뽀뿌가자 오 야소 오 데미지 존나 세네 그는 병신이야 먼저 누가 몸좀 대줘 달려 간다 으뿌이 왓 오 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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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오빠 치기? 야스 공 쏴야지 어? 아 형! 엄마가 신지대 따라오지 말랬다 엄마가 신지대 따라오지 말랬다 Q에 내려진 못하니까 어? 아아 아아 일로와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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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요 오빠 일로와 아이치 베인오빠는 오지마 너네 이씨 너네 다와 너네 다와 너넨 너넨 다와 어 오빠 오빠 일로와 아아잇 너무 멀어 너무 멀게 느껴져 미속이 너무 느린거 같애 뭐 특혜? 어디다 본건 있어가지고 야 오씨 오씨 먹었나? 일로와 오빠 일로와 자기들 일로와 자기 짜 핫 야 누가 맞아줘 나 도망간다 도망가 핫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야소 일로와 야소 일로와 좀만 버텨 좀만 달려라 뷰잉 뿌우 어 일로와 아아 아아 오빠들 오빠들 아 그러지마 빙 아 오빠 오빠 오지마 오빠 미안해 오빠 잘가 어 야 잘가라 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dernière 엉 rides 아 ㅈ Fan 엉 엉 아 난 마 Onar 큐리 켜진지 안 켜진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생겨가지구 마치 므 옹 아아 기 Golden 어씨피 어 퍼튀기 아으 일로와 일로와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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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로 일로 도망가 오지 아 아 제발 자아앗 살았다아앗 오케이 오케이 어이구 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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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 깔아 어차피 답은 가나 독댐 어 뭐 이따 왜 깔았지 내가 야 이것도 이것도 아리로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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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야 우승 보다 침 없이 모두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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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야 우승 보다 침 없이 모두 달려라 타 한 번 더 밀까? 시청자를 위해서 방귀를 하트 그려달라고? 기다려봐요 일단 이거부터 밀고 그려지나? 사라지지 않나? 어! 자기야 오지마! 자기야! 자기야 오지마! 죽여줘! 아 W 자꾸 이상한 데 가네? 아 나 자꾸 W 왜 이렇게 이상하게 가지? 방귀를 하트 그려다 죽었어요 미안합니다 오 오 수은 오 베인 잘해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거 야스오가? 와 야스오 데미지마 갔다 아이씨 빨리 일로와! 일로와 이년아! 일로와! 짜이씨 너 넘길거야 너 내가 넘긴다! 너 내가 넘긴다! 오케 들어와 들어와 너 뒤졌어 오케! 아 뭐야! 아 넥! 제발! 서렌! 제발! 아 왜 나 뒤지고 서렌이야! 운 개 쓰레기네! 딜량은 좀 좋을걸? 딜 많이 넣어가지고? 어우! 어우! 자 지금 당장 제넌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! 이거 완전 깨이득! 네! 으깨! 그 다음 날에 뵙겠습니다!